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 고양오리온오리온스의 3라운드 맞대결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양동근, 박구영, 블레이클리, 함지훈 선수가 나서는 현대모비스. 전준범 선수가 슛의 해법을 좀 찾아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리온입니다. 김강선, 전정규, 하도협, 맥클린 선수가 나서고요. 허희룡 선수, 슛의 정성. 양동근 선수가 최근에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양동근 선수가 지금 현재 감기로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야투일이 안 좋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석점으로 출발하면서 양동근 선수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부진했던 그 경기 뒤에는 꼭 투혼을 발휘하더라고요. 맥클린, 빙고롤, 이어서 딥빈, 2포인트입니다. 김강선, 패스 연결하고, 이어서 맥클린 해결. 골 밑에서 맥클린 선수가 지금 힘을 내고 있죠. 역할 잘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블레이클린 가로채기. 블레이클린, 전준범. 2점 넣습니다. 네, 전준범 선수 3점이 아니고 석공으로 해서 득점. 선수를 2번부터 기용하면서. 자, 여기서 전정규가 맥클린 쪽으로 줬어요. 맥클린이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득점. 마스케 카운트. 양속으로 맥클린 선수가 지금 6득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맥클린에게. 네. 전준범 선수 3점 빼줬습니다. 전준범 쪽에서 스텝 잡고. 석척 철석. 네, 저런 게 필요하죠. 전준범 선수는 한 방씩 터뜨려주는 그런 게 굉장히 정확하죠. 1대1. 안으로 넣어주고 하도현이 해결. 아하 들어갔다 나오네요. 아, 예. 아쉽죠. 양동근. 빼주고. 박구영 올라갑니다. 철석 들어갑니다. 자, 전준범, 박구영은 슈터예요. 어리온에서는 좀 그거를 감안해서 수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릇도 터려서 주가하면 잘 맞아요. 네. 전준범이고요. 3점 들어갑니다. 전준범 오늘 2개째. 박구영 돌파. 전준범 4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요. 나중에 따라가는데. 패스에 기록했고. 2점 전점기 넣으면서 파울까지 전어냈습니다. 디나이 디펜스를 하다가 백돌을 허용을 했죠. 경기당 4.8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뚫렸을 때 안에 있는 이정현 선수로 하여금 디펜스 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파울까지 전어내는 레이션 캐리. 네. 전준범 선수가 또 그 어시스트까지 했네요. 네. 아쉬워하죠. 박경상. 블랙클릭. 공격시간 4초. 전준범 넣어주고. 이정현. 바깥으로 뺍니다. 박경상 석점. 트럭갑니다. 아 오늘 시원스럽게 하네요. 모두 시원. 특히 국내 선수들의 득점 뒷받침이 대단합니다. 어제 22점밖에 못 넣었는데요. 에드번. 공격시간 4초. 맥클린 받았습니다. 자 2명을 뚫고 맥클린 득점. 공격이 좋았습니다. 박경상. 이종현. 페리. 스패모브를 제친 뒤에 걸밑 두 점. 굉장히 빨랐습니다. 에드번지. 오른쪽 돌방. 루즈골을 전준범이다 냅니다. 그래도 전준범 선수가 리바운드, 루즈볼 이런 걸 많이 잡아주네요. 테리. 빼주고 블랙클릭. 토포인트. 1쿼터에 국내 선수들이 활발하게 오펜스를 했다면 지금 2쿼터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모비스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시간을 살짝 흘려보내다가 에드워즈가 돌면서 나와서 점을 때립니다. 이제 슛이 도와가네요. 에드워즈 스크린 이용해서 골밑까지. 더블클러치. 반칙을 도냅니다. 이종현 파울. 정현 선수 앞에서 골밑 내역을 성공시킨다는 게 힘들거든요. 테리. 앞에는 맥클린. 이종현 파울을 도냅니다. 득점까지. 테리 선수 이어지는 지금 골밑 슛이 아주 좋았어요. 허일영이 먼 거리 석점. 너 골. 전준범 리버. 어우 전준범 선수 리버 몇 개하네요. 열심히 잡아주는데요. 테리. 벌밑. 앞에 맥클린. 테리. 득점. 맥클린 잡습니다. 맥클린 들어가고. 북슛. 성공. 테리. 석점. 들어갑니다. 4초 남았습니다. 양동근 플러터. 아무리 맥클린 선수라도 플러터는 막을 수가 없죠. 탐지훈. 미들레인지. 점 정확합니다. 잘 맞네요. 네. 전준규가 멀리 던져봤습니다만. 리메닫지 못했습니다. 전준범이 쏩니다. 너 골. 리바운드 에드버즈. 에드버즈 빠르게 넘어가면서 맥클린에게 연결.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고양오리언. 이종현 선수 몸에 강하게 던졌습니다. 에드워즈 오른쪽을 돌파. 양동근에게 막혔습니다. 스피무브 맥클린 공 놓칩니다. 양동근 패스 이어받아서. 여기서 골탠딩.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에드워즈가 점프를 해서 이미 내려오고 있는 공을 터치했습니다. 에드워즈 빠져나왔습니다. 맥클린 인 요 페이스. 그러나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종현 앞에 뜨는 상황에서 맥클린이 강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양동근 석점 넣어 골. 리바운드 허일영. 하도현 빠져나옵니다. 하도현. 여기서 맥클린이 도움으로. 골및 함지훈.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양동근 어시스트. 에드워즈. 나 또 놓쳐요. 양동근. 직접 두 점에. 에드워즈 선수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오리온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풀어줄만한 가드가 또 별로 없고요. 허일영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역시 허일영 선수. 아 함지훈 좋아요. 천준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함지훈. 그러나 하도현 쪽으로 터치가 이루어졌고. 함지훈 선수. 아유 큰술이 마음 많이 잡아주네. 에드워즈 열려 있습니다. 아토 핸더크. 에드워즈 선수도 오리온 입장에서는 살아나야 되는데요. 페리 돌면서 두 점 놓칩니다. 리바운드. 에드워즈. 에드워즈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접 해결합니다. 네. 그쪽을 해주네요. 바꾸형입니다. 시간 없어요. 불 한번 놓쳤다 잡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블레이 플리트. 3점 들어갑니다. 블레이 플리트까지. 3점까지 성공했네요. 벌미 패스. 더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에드워즈. 투 핸더크. 엄청난 탄력. 50초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박구영이고요. 박구영이 3점 들어갑니다. 양커버들도 아주 잘 안 들었죠. 박구영 선수 움직임도 아주 좋았습니다. 쿼터 남은 시간은 40.4초. 맨쪽으로 맨클릭. 그 시기를 보면서 들어갈 준비합니다. 에드워즈. 껄밑까지. 두 점 득점. 껄밑의 내역이 이량이 정확하군요. 네. 에드워즈 바다 주로 나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시간을 보고 쫓겼었는데 트럭 갑니다. 에드워즈. 저기 몇 미터인가요? 좀 더해서 본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전준범. 최소. 에드워즈 미들레인지까지 청척입니다. 그래서 미친 매치를 한 다음에 에드워즈 선수가 지금 5패스를 하고 있어요. 에드워즈. 다시 투 핸던크로 오늘 26득점 돌파. 한 번에 빼줬고. 함지훈이 전준범에게 3점 들어갑니다. 현재 모비스 선수들은 전준범 선수를 믿고 지금 패스를 주고 있어요. 전준범 오늘 17득점. 에워싸인 페리. 전준범 쪽에서 열립니다. 3점 들어갑니다. 20득점을 넣어줬고요. 3점 성공률이 오늘 60%. 장문호 3점. 노골. 페리 리바운드. 버립니다. 상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농구는 뺏으려고 하면 파월이 많이 발생이 되고 상대 실책을 유발해야 되는 거죠. 국내 선수들이 오늘 활발한 활약. 허일영. 맥클린 쪽으로. 맥클린. 다시 잡아서 세컨 찬스 성공시킵니다. 2초 남았고요. 양동근. 너걸.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장문호. 패스 좋았고요. 전준범 선수, 국내 선수들이 현대모비스가 컨디션이 괜찮았고요. 네. 맥클린. 전정규. 이치눅 3점. 너걸. 맥클린 리바운딩. 2점 득점. 자, 공격 시간을 모두 쓸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리온과의 3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거두는 모습입니다.